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명수입니다 책 책 책 책을 읽읍시다 기적의 도서관이 방송 8일 만에 범국민적 화제를 불러 일으키며 신년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국을 강타한 기적의 도서관 두 지역을 이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씨 유재석씨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엄명수씨 왜 따랍니까 기적의 도서관 지금 난리도 보통 난리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지난번 방송이 나간 이후로 변화기차 어린이 도서관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과연 어떤 변화입니까 쇄도하는 문의전화와 그리고 몰려드는 어린이들로 용관이 부족할 정도라고 합니다 원래 이용자가 많던 도서관이 더 많은 이용자가 생겨서 지금은 도서관이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린이 도서관을 설립하겠다는 전화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전화뿐만이 아니라 직접 오셔서 시설을 둘러보고 가시는 등 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이전보다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도서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이 모든 분들이 이제 방송 8일 만에 네, 알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뭘 듣고 계신지 이걸 껴야 앵커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반응이 더욱더 대단해요 그래서 실무팀을 연결해서 그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팀 나와주세요 네, 국민 여러분의 참여 열기가 점점 더 고향되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참여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아, 뭐 좀 약간 콤미디언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지금까지 신청된 명단을 좀 발표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나우동인 건축사 사무소, 이일건축, 황국과학문화재단, 조옥문행, 두산타워, 송조건축사사무소, 유리나라 아, 이거 안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좀 발표해 주시죠 아, 무슨 정말 콤미디언 같습니다 네, 워낙 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자막을 이용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공참여 희망업체입니다 네, 아, 이렇게 많은 분들이죠 저희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시겠다고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시공우 소프트웨어 참여업체입니다 네, 시공우 소프트웨어 참여업체에 아주 나가고 있습니다 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명단입니다 옆으로 한번 나가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아, 참 자원봉사자 이 분들이 없으면 또 저희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이죠 땅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 땅 들어오기 힘든데 말이죠 이 땅 기부해 주신 부지 제공 희망자 명단입니다 네, 아, 전국 각지에서 말이죠 네, 수천평, 수만평씩 이렇게 땅을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 힘이 납니다, 여러분 네, 이 모든 것을 종합 검토해서 말이죠 첫 번째 선정지역은 2월 15일입니다 2월 15일 날 첫 번째 선정지역을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토지공사와 긍정적인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만약 이 협의가 타결이 되면 기저귀의 도서관 몇 개라도 지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정말입니까? 아, 그렇습니다 아, 공짜로 다? 아, 그럼 이런 세상에 이 기저귀의 도서관 날개를 답니다 네 아, 이런 정부와 지방자치당한 채 적극적인 움직임이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참여를 하면 됩니까? 그렇죠? 아, 뭐 많은 분들께서 그냥 책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한번 가보시는 게 업소만 다니지 마시고 도서관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사람을 왜 그렇게 봅니까? 그렇다면 두 분은 도서관에 갑니까? 갑니다 우리 어제도 선잡고 갔다 왔습니다 지금 사극합니까?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말이죠 다음 주 월요일에 도서관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분들을 한 자리에 모십니다 그동안 한 번도 안 가보신 분 그리고 저희 방송을 보시고 한 번 가봅다 그리고 나도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모두 MBC로 모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기를 내서 모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손잡고 도서관에 손잡고 함께 가시면 됩니다 저희가 기적의 도서관 기념품도 드리고 그리고 책 선물도 듬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책을 읽읍시다 공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책 책 책 책 책을 읽읍시다 네 비서석 도서관 야생적 편지 네 지난주에 저희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정구쇼 서울시를 대상으로 했던 정구쇼의 하이라이트 어린이 전용 도서관의 수 먼저 보시죠 서울에 어린이 전용 도서관이 있긴 있는 겁니다 네 단독 건물을 가진 어린이 전용 도서관이 있습니다 어린이 도서관이 현재 있긴 있는 겁니까 서울시에? 네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전용 도서관입니다 네 보여주세요 이야 하나 달랑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어린이 전용 공공 도서관이 딱 한 개입니다 네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겠지만 저 정도면 우리가 국보나 보물로 지정을 해야 될 정도입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아주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인터넷에 난리가 났어요 뱀쇼 불쇼 등 수많은 쇼를 보아왔지만 살다살다 난생 처음 본 정구쇼 오우 쇼킹 헉헉 오늘 봤던 정구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헉헉헉헉헉헉 정말 그 정구쇼를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기적의 도서관 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 파이팅이요 외로이 한 개만 켜져있는 정구 으그그그그그그그 정말 충격이었지요 다음 주 정구쇼 2탄 기대되어 혹시 기절하는 것 아닌지 걱정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펼쳐질 정구쇼 정구쇼 정구 편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과연 정구에는 어린이 도서관이 몇 개나 될지 쇼킹 정구쇼 제 2탄 정구 편 그 화려한 쇼가 시작됩니다 네 여러분 어린이 도서관 그 실태 파악을 위한 정구쇼 제 2탄 정구 편 아 너무너무 기다리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정구쇼 제 2탄 정구 편 과연 대한민국 5천만 대한민국에는 과연 몇 개의 어린이 도서관이 있는지 그 실태 파악을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쇼 보기 전에 한 가지 주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주의사항입니까? 지혜 보신 말이죠 이 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전구 하나가 네 도서관 10개를 가리킨다는 점 이 점 이해해 주셔야 돼요 아 그럼 다시 얘기를 해서 네 오늘의 전구 하나는 전구 10개 전구가 10개면 100개 전구가 100개면 1000개 10개의 도서관 숫자를 표시를 합니다 곱하기 10 전구 쇼 쇼 공공도서관에 어린이실이 있다고 감안을 했을 때 인구 5천만의 대한민국에 필요한 앞으로 만들어야 할 최소한의 도서관 수서입니다 보도마케오 네 자 이제 말이죠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야 할 수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전국에 필요한 최소 어린이 도서관 수는 인구 5만 명당 한 개꼴인 천 개관입니다 천 개관 곱하기 10의 개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위치에 10개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꼭 있어야 할 최소한의 최소한 필요한 수입니다 최소한 제가 봤을 땐 말이죠 오늘도 아마 쇼킹한 쇼가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미국 비교 한번 해보죠 인구 5천만의 미국의 도서관 수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도서관입니다 있는 도서관이죠 있는 도서관이죠 부탁해요 이야 우리 사내셨습니다 예 미국에는 인구 2만 6천명당 한 개꼴로 2천 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만들어야 할 개수보다 두 배가 현재 더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린이가 다닐 곳 다닐 만한 곳마다 그 도서관이 있어서 휴식과 지식을 어린이들이 함께 얻습니다 근데 말이죠 유럽이 남았습니다 전구슈의 하이라이트 유럽편 들어가겠습니다 유럽의 현재 있는 도서관의 개수 그렇습니다 자 부탁해요 우와 우와 이야 아 저기 다 들어왔어 네 빈 곳 없이 유럽에는 인구 1만 명당 한 개꼴로 5천 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유럽은 도서관이 이웃집입니다 그 걸어가는 거리 5분 거리마다 도서관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유럽의 어린이들이 평생 독자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있습니다 아 정말 입이 쩍 벌어집니다 쩍 벌어집니다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 말이죠 지금부터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어린이 도서관을 포함한 공공도서관의 숫자를 되게 예쁜 것 같은데 가슴이 떨려서 힘을 가지고 한 번 보죠 네 자 숫자를 부탁해요 이야 아니 이건 말이죠 지금 현재 어린이 도서관을 포함한 전국 공공도서관 수는 450개입니다 아까 우리가 최소한 필요한 도서관의 숫자가 1000개였죠 그러면 빼면 550개를 더 지어야 그렇죠 더 지어야 되죠 그러면 미국 2000개 2000개니까 2000에서 450 빼면 1550개를 더 만들어야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수준이 된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유럽은 유럽은 무려 4550개 4550개를 더 지어야 유럽 수준이 되는 네 4550개 그러니까 우리가 4550개는 못 지더라도 최소 550개는 더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 오늘 그 정구쇼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전국에 있는 어린이 전용 도서관의 개수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작더라도 단독 건물을 가진 어린이 전용 도서관은 어린이들 과연 몇 개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주에는 서울에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충격을 감추면 아무래도 오늘 전국이니까 네 몇 개 몇 개 몇 개 몇 개 몇 개 몇 개 몇 개 몇 개 몇 개 몇 개 몇 개 몇 개 몇 개 몇 개 몇 개 몇 개 세ame 함께 보시죠 어? 예? 잠깐만 서울? 저거 하나예요? 지금? 대한민국에는 어린이 전용 공공도서관이 딱 한 개 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그거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방에는 없어요? 지방에는 전혀 없습니다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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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짜리잖아요 아 맞다 맞다 딱 하나, 단 하나 있습니다. 아니,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돼. 아니, 전국에 어떻게 한 곳이... 인구 5천만이 되는 대한민국에 별도의 건물을 가진 아파트 관리소만 한 건물까지 포함해서 전국에 딱 하나 있습니다. 아니, 저도 정말 그동안 평생을 살아면서 솔직히 도서관에 관심이 없었어요. 정말 그런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저도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적의 도서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이 말이죠. 미국이나 유럽 아이들처럼 풍요로운 문화 혜택 속에서 자라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 상태로 자라게 할 것인지. 정말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기적의 도서관, 우리 어른들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해주어야 할 일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로 해주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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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어린이 도서관 앞에 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어린이 도서관. 대한민국 유일의 어린이 도서관. 안녕하세요. 저는 이야기 교실 자원분 사자예요. 몇 살이에요? 5살이에요.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여기서 책 읽어줬어요? 네. 지난번에 뭐 읽어줬었어요? 너 잡으러 왔다. 너 잡으러 왔다? 야생초 편지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읽었어요. 네? 네? 최근에 사서 읽어봤어요. 저희 방송을 보시고요. 네. 책 주인공으로 탄생을 하셨습니다. 정말이요? 네. 책 선물 주시면 저희 집에 갖다 꽂아서 저희 아파트 아이들 무료로 볼 수 있게 개방을 하겠습니다. 일단 안에 저희가 들어가서 좀 더 다른 분들 책 주인공 있나 좀 만나 뵙고 선물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물 자체가 예전부터 있었던 도서관 건물입니까? 79년도에 세계 어린이날 기념으로 해서 저희가 5월 4일 날 개강했어요. 이야 그러니까 20년이 넘도록. 그렇죠. 그때 이후에 어린이 전용 도서관이 하나도 안 생겼다는 거. 그렇죠. 아주 절실하다고 봐요. 저희가 이렇게 이용자가 한 군데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것도 어쩌면 이렇게 지역에 제가 동네 여러 군데가 생겼어야 되는데 그걸 갖춰주지 못하니까. 서울 외곽은 물론이고요. 의정부 뭐 군당 뭐 인천에서까지 파주 일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이 어디예요? 남과자이도. 아 버스를 타고 와야 되나요? 몇 번이나 왔어요? 자주 안 와요. 책도 가지고 가기도 부럽고 또 갖다 주기도 귀찮고 그래서요. 아 앞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은 책이 없고 이게 다 뭐예요? 사인만. 아 이게 지금 두 동생 머리카락. 책 보고 있는 거예요? 네. 하얀 종이 뭐할 거예요? 도서관에 오니까 기분이 좋아요? 친구들이에요 서로? 책 많이 읽어요? 다른 자세입니다. 뭘 지금 방금 뭘 맛있게 먹었나 봐요? 아니요. 입주에 빨갛게 뭐가 많이 묻었네. 여기 오기 전에 집에서 스파게티를 좀 먹었네요. 아 집에서 먹고 나왔는데 그대로예요? 어떤 책을 보고 있나요? 탈모드. 탈모드. 유태인의 위생관념이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컵에 물을 따라서 마실 때는 사용하기 전에 깨끗이 헹궈가지고 사용한 뒤에 다시 깨끗하게 또 헹궈야 되고요. 네. 자기가 사용한 컵을 남에게 건네, 씻지 않은 채로 남에게 건네주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의사가 없는 곳에서 살지 마라. 네. 그리고 변소에 가고 싶을 때는 잠시도 참으면 안 된다. 이제 생활 철학으로. 이 책 잘 보세요. 여성집 편지. 왜요? 아니요. 책을 사러 갔다가요. 이거 사려고 그랬는데요. 돈이 부족해서 못 산 거예요, 이거. 이게 얼만데. 8500원이잖아요. 8500원이잖아요. 그런데 얼마가 못 잘라서 못 샀어요, 이걸? 500원 못 잘라서. 아, 500원. 괜찮아요. 자, 이 책을 선물로 줄게. 네. 감사합니다. 고성환에 애들 데리고 왔습니다. 아, 애들 데리고 이렇게 오셨어요? 집이 어디신데요? 목동이에요. 목동? 네. 지난주 방송이 너무 마음에 와닿고요. 미국하고 유럽 도서관을 비교하면서 전국에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저도 동네 도서관은 몇 개 있는 거 봤지만 다른 나라에 비교하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열악하다는 그 사실이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정부에서 만들어진 도서관이 한 개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알고 한번 와서 보여주고 어디에 있는지 확인도 하고 싶어서. 이 책 혹시 읽으셨습니까? 네. 좀 읽었어요. 제 딸이 이걸 꼭 사야겠다고 생각하시고요. 이 책을 읽으면 그 수익금이 기저귀의 도서관을 만드는데 쓰인다고 하니까 꼭 제가 꼭 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책을 읽더라도 기저귀의 도서관에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역시 철산동에서 왔어요. 방학 중에는 왜 박물관 같은 데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분으로 왔어요. 도서관을. 박물관 가듯이. 견학하듯이. 견학하듯이. 여기가 하나밖에 없단다. 가보자. 이게 말이죠. 새로운 명소가 생겼어요. 대한민국의 전북이 하나뿐인 어린이 도서관. 이런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타깝죠. 그런데 그런 거 질문하지 마세요. 제가 있으면서 생각한 거는요. 왜 어린이 도서관이 생겨야 되나 그런 거를 질문하면 거기에 대한 걸 생각하거든요. 왜 어린이 도서관을 제외해야 될까요? 혹시 다니시다가 메뚜기 전 피해다니다가 도서관에서 혼난 적 없으세요? 있죠. 도서관에서. 도서관은 항상 가면 왜 혼나는 거 조용히 해라 뭐 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린이 전문 도서관이라면 그게 되겠죠. 생각 많이 하셨네요. 진짜 많이 했어요. 또 생각한 건 뭐냐면 저희가 그냥 이때를 까먹었어요. 야생초 편지 읽어보셨습니까? 아 이거 못 읽어봤어요. 제가 그 만원 진짜 많이 읽거든요. 명성황화 대한제국. 지금 어떤 장면을 읽고 있어요? 어머니세요? 네. 이 책 읽었습니까? 야생초 편지? 읽었습니다. 예? 읽어봤습니다. 전날개부터 뒷표지까지 전부 읽었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성과 위주로 앞에 것만 성취하게 살아가잖아요. 진짜 자기 자신부터 오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좀 주의와 조화롭게 묵묵히 살아가야겠다 이런 걸 많이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말이죠. 우리 아이 보세요. 엄마가 어떻게 뭐 책 주인공이건 아니건 계속해서 책을 읽고 있어요. 지금 엄마가 저희 그 느낌표 책 책 책 책을 읽읍시다. 책 주인공. 엄마가 책 주인공이 돼서 책을 많이 선물받게 됐어요. 어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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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책을 보고 좀 처음에 좀 많이 놀랐었거든요. 아니 이런 풀들도 먹을 수 있는가. 제가 이 관찰하고 실험한 바에 의하면 땅에 난 풀들의 거의 90% 이상은 먹을 수 있습니다. 먹을 수는 있죠. 그런데 먹으면 이제. 심지어 그 집 앞 마당에 난 잔디 있죠. 네. 그것도 먹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냥 우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축구장 가면 잔디 있잖아요. 잔디요? 그거 뜯어먹을 수 있다고요? 그렇죠. 축구하다가 이게 쓰러져서 코앞에 풀이 나면 그대로 뜯어먹어도 돼요. 이 중에서 제일 좋아하시는. 선생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선생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풀은 어떤. 이거죠. 왕고돌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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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근기가 한 2m 넘게 크거든요. 아 그래요? 이파리가 하나에 이만하고. 그래서 이걸로 우리 김치 담글 때처럼 김치 담글 먹으면 맛있고. 선생님 이 왕고돌베기의 맛은 어떤. 고들빼기는 우리가 알거든요. 고들빼기는 저희가. 맛이 훨씬 부드럽고. 좀 싱싱합니다. 그럼 왕고돌베기가 더 맛있네요. 더 맛있죠. 그냥 고들빼기 김치보다? 그렇죠. 더 맛있죠. 여기 책에 보면은 뭐. 그냥도 먹고. 무처도 먹고. 대처도 먹고. 물김치를 해서. 풀김치. 이렇게 해서. 제일 담그기가 쉬워요. 물김치가. 물김치 어떻게 담그는 법은. 우리가 먹는 김치가 일종의 마술인데. 들어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네. 풀하고. 네. 물하고. 네. 소금 만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 있으면은. 네. 이게 이제. 그 안에서 저절로 발효가 돼갖고. 그런 기가 막힌 맛을 내는 거예요. 이게 뭘로 그린 것 같아요. 이 선이 이런 게. 그 제수자들한테 주어지는 필기도구가 뭐냐 하면. 모나미 153. 사무실에서 쓰는 거 있죠. 그걸로 그린 겁니다. 예? 이걸로. 아. 볼펜으로? 예. 제가 그 안에서 그림 그릴 수 있는 허락을 얻어냈기 때문에. 그 안에 수채화를 그렸거든요. 예예예. 이제 수채 물감을 거기다 이렇게 입힌 거죠. 정말 궁금한 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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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술, 담배, 고기, 이상한 조미료, 음식이 한마디로 많아서 깨끗하지가 못해요. 전날 밤새도록 소주 마시고 담배 피우고 새벽에 오줌 넣어보셨죠. 그거 먹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여겼겠습니까? 특히 맥주 먹고. 막걸리가 더해요.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뭔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쓸모있는 것만 계속 집중적으로 키우고 거기에 조명만 비치고 이렇게만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 세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쓸모있는 것들이 그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은 바로 무수한 쓸모없는 것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야생초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쓸모없는 하잘것없는 풀이다 하고 마구 짓밟고 뽑고 관심도 두질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먹고 있는 그 수많은 야채들, 채소 이런 것들이 다 야생초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야생초로 통해서 발견한 이 자연의 세계를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어린이 도서관에서요. 제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혹시 동화구연 이런 거 하시는구나. 네 맞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우 몰라몰라. 아우 떨려. 저희가 안녕하세요만 하고 한마디를 못했습니다 지금. 세상에 정말 여기 안 오셔서 좋을 뻔했어요. 아우 제가 예전에 꿈이야 성우였었거든요. 근데 그 꿈을 못 이뤄와서 오늘날 동화구연가가 됐지 뭡니까. 엄마가 집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그래요? 네. 저는 이야기를 항상 이렇게 닭살 돋게 이렇게 항상 얘들아 밥 먹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 아이한테 물어봤거든요. 네. 제가 한번 해볼까요? 동화를. 깊은 산 속에서 토끼와 호랑이가 딱 마주쳤어요. 토끼야 너 잘못 놨다. 내가 너를 잡아먹어야 되겠다. 아 호랑이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네. 저희 집에 따끈따끈한 인절미가 있거든요. 그 인절미부터 드시고요. 저를 잡아주시고요. 이게 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너. 제가 또 어린이를 가리키다 보니까 애들이 저를 만나면요. 낯선 아이들도 말을 못했던 아이들이 아주 어느 순간에 팍팍 이렇게 열리니까 엄마들이 그렇게 저한테 감사를 느껴서. 물 비누도 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젖먹다님까지 더 크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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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을 가르치잖아요. 선생님 따라서 한번 해볼래요? 자 주먹가위보 시작. 주먹가위보. 얘들아 몰라도 좋으니까. 나는 이렇게. 저기 아직 제가 있잖아요. 강의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이 다 새는 거 있죠. 갑자기 왜 애들을 가르치고 그러세요. 아니 인터뷰 하다가 왜 애들. 아니 인터뷰할 때 있잖아요. 난 애들만 보면 그냥 나와. 이거 물어봐야지. 여쭤봐야죠. 자 말씀 첫 편지 이 책은 읽으셨습니까? 이거요. 당연히 한번 읽고 싶었는데. 못 읽었어요. 시간 관계상. 그러면 제가 이 책을 첨몰로 드려도 될까요? 주시면요. 물비누보다는. 감사합니다. 근데 끝으로. 한마디만 더 해도 돼요? 저기요. 제가 방송 탔거든요. 근데 전국에 있는 해외 동포 여러분. 또 저의 학교 동창을. 지금 이 화면을 통해서요. 잃어버린 친구들. 잊어버린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고등학교 동창들, 대학교 동창들. 또 우리 가정의 시아버지, 시어머니. 기쁘해 주세요. 이거 야생주 편집 딱 나오자마자. 그남날 서점 가서 탔어요. 이거 야생주 편집이요? 네. 다 읽으셨어요? 네, 도감이랑 좀 다른 느낌으로 너무나 재밌어서 하룻밤에 다 봤거든요. 또 책 주인공이 많이 탄생하시네요. 굉장히 많이 탄생하시네요. 2003년형 책 선물. 기적의 보너스. 이 만약에 기적의 보너스를 뽑으시게 되면요. 네, 앞으로 탄생하게 될 기적의 두 시간에 책 100권을 기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네. 기적의 보너스를. 이게 많이 달라졌어요. 달라졌습니다. 문이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나무 질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큰 것도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작! 네, 먼저. 어머님 신발을 지금. 어떤가. 아, 실패하셨어요. 네, 네. 우리 아이들의 책을. 그렇습니다. 일단 뭐 아이들의 책으로. 네, 네. 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뽑히지 않았습니다. 기적의 보너스. 거의 비슷한데 말이죠. 10초 정도. 기적의 포장스 축하드리겠습니다. 2002년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이뤄낸 월드컵 4강 신화. 전 국민이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을 위한 월드컵. 기적의 도서관, 우리는 또 한 번의 기적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도서관엔 미래가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과 함께 친구도 만나시는 멋진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요, 지금까지 도서관을 한 번도 안 가신 분들을 모십니다. 저희 방송을 보시고 딱 한 번 가봤다 하시는 분들도 오셔서 기적의 도서관 기념품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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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은 연속사!